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소나 말에 낙인 찍힌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방목을 할 경우에 낙인을 찍어놓으면 마치 소들이나 말을 울타리에 가둬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너소와 우리소, 내소를 그냥 분명하게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낙인이 찍혀있으면 도덕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것인지 소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낙인 효과라는 게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인간에게도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형편없는 인간하고 낙인이 한번 찍히면요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마저도요 한 가지 성격으로 과거의 일로 낙인이 찍히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장벽이 쳐져서 사방이 막히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요 저 사람 맨날에 어쩌다 하고 낙인을 한번 찍으면 참 교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낙인이 찍혀서 정말 고생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삿개호라는 사람이죠 삿개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삿개호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놀랍도록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 근본적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삿개호의 장벽들입니다 삿개호가 지니고 있는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 한 가지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선 삿개호가 갖고 있었던 장벽 중에 하나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의 특성상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삿개호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삿개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 중에 죄인의 직업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신민지로 살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백성들 한 끼도 하루에 먹기 힘든 백성들에게 혈세를 뽑아내서 로마에게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차라리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지만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는 흑혈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한 평을 내릴 때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삿개호였습니다 더구나 이 여리고는 향료가 생산되는 곳으로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세금으로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세리장이요 뭐라고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면 욕을 먹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부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부터 증오심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를 많이 쌓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흉을 볼 정도로 아무도 이 사람과는 상종을 안 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런 낙인 찍기가 너무 열풍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2003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조사만 해도요 10.7%가 왕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1년에 또 2012년에 조사를 했는데 각각 45%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58.3%가 왕따 문제로 퇴사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낙인이 찍혀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삿개우는 바로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민족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영원히 상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성적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 그러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부모에게도 낙인 찍히고 친구에게도 낙인 찍히고 선생님에게도 낙인 찍혀서 갈 데가 없어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 성공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성공합니까? 또 수학 성적, 영어 성적 나쁜 애들은 다른 재주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만한 훌륭한 그러한 인품이나 또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딱 낙인 찍혀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삿개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이 사람의 직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삿개우는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환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쉬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친 장벽입니다 나의 지난 날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나를 얽매여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실망했으면서도 삿개우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아무리 낙인 지킨 죄인이어도 그래도 예수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내 자신을 용감 못해도 그래도 예수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이 모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되면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욕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삿개우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키가 작고 이건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왜소함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에게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인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근본적인 그 장벽이 누구냐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더니 누가 막고 서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쫓아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새 아이들이 예수 믿기 힘들고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가 제일 힘든 것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누가 혼을 냅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각장애인 주제에 집회 방해한다고 혼을 내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다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면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대요 중고등부 때 다닌 적이 있대요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 가본 사람보다도 교회 갔다가 그만둔 사람 전도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삿개우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혹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람들 때문에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예수 만나는 문제는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예수마저 놓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삿개우는 목숨을 걸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주님은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핑계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남이 방해하든 자기 자신이든 모든 걸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안면 몰수하고 자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했던 사람입니다 강철같은 심장으로 흔들리지 않고 못된 짓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자신을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꼴비에 계시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건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길목이 미리 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봐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체면도 모든 걸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예수님을 간복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마저도 자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고 너 죄인인 주제에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사느냐 하고 만약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그 거룩한 분이 지적하면 자기는 얼마나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실까에 대해서 상관없이 자기는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본익의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고 개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개축업을 해도 예수님의 은혜는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매달았습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딸을 치유받고 해결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전에 와서도 주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 주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갈망만이 모든 절망의 병을 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제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벽입니다 삭개호만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느냐 사실 이 삭개호를 만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신경의 장벽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어렵게 삭개호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위상을 극복하면서 만나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래 삭개호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멈췄어요 그리고 쳐다보셨어요 헬라원에 보면 우러러봤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죄인을 우러러봅니까 위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멈췄을 때 위를 쳐다봤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그 입을 주시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수인 삭개호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의에 심판하시겠다 자 사람이 혼났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론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또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삭개호 자체의 문제예요 그의 죄성과 그의 삶의 과거와 그의 악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호를 직접 만나게 되는 마음 깊이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큰 장애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삭개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7절 보시죠 무사람들이 보고 숨거리에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호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삭개호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뭘로 불려져요? 죄인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아니 삭개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은 이름도 부르기 싫잖아요 그 나쁜 놈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삭개호를 이야기할 때 삭개호의 집에 들어간다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호를 쳐다보시면서 야 이 죄인아 내려오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호야 내려오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쳐다보고 모든 사람의 눈이 삭개호를 쳐다볼 때 삭개호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첫 마디에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죄인아 세리장애하고 놀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긴장된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호야 삭개호는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삶 자체가 이름과 너무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삭개호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 순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삭개호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피같은 돈을 뜯어서 로마의 바치는 정말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에요? 순결하기는 커녕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같은 죄인을 향해서 아무도 불렀지 않았던 자기마저도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았던 자기의 이름 삭개호야라고 부르십니다 삭개호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니 얼마나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이니 사람들이 그동안 너를 죄인이라고 혐오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스러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영혼 깊은 곳에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래도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건 내가 안다 삭개호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 집에 유화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가치체계를 극보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간습을 깨뜨리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사회는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고 아무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저주받고 하나님께 벌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 동료가 된다는 아주 사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인이 노예와 함께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 사람을 지금부터 내 친구로 여깁니다 노예에서 해방됩니다라는 법적인 효력 있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잔치를 베푸거나 식사를 할 때 철저하게 초청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했습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바리세인과 서의관들의 눈에는 제거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 됐어요 사회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물란한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삿겨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삿겨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경하게 되고 그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격입니다 장례들이 존경하고 따른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집에 들어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론이 빗발치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뭐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삿개오에게 있는 장병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가습거리가 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낙인이 지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신지 모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누가 보면 19장 이후에 곧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요? 죄인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낙인이 찍혀서 그렇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직후에 전쟁을 위해서 폐헤가 된 남부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있는 백인 상류층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여면히 있고 이제 곧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직전인데 이 노예 한 명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찬대 앞까지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백인 상류층만 들이는 이 예배당에 흑인이 들어오고 더구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지금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흑인이 감히 그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분기가 가득했고 증오심이 불끌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한 명이 벗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더니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모든 교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사람은 남부연합금 총사령관을 맡은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 이 전쟁에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복을 종용하게 되고 이렇게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 흑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편협함, 흑인에 대한 낙인을 찍힌 죄성을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모두 다 일어서서 그 옆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예배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내 집에 이와야겠다 그리고 정말 들어가신 사건은 사실 리 장군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돈에 맞아 죽을 짓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악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동료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죄인으로 판명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처서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살인 강도들이 못 박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죄인들과 동료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낙인이 찍힌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흉악한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도록 그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위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삿개의 수준으로 친히 낮아지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죄인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거나 또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인과 같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 앞에서 삿개의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인도의 켈크타 빈민가에 살던 바비할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서 시립을 가게 됩니다 이 남편이 너무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24살의 나이에 자기가 낳은 아이 3명과 함께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한여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는 집마다 얼마나 괴롭히고 박해가 심한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아이 3명을 가둬놓고 괴롭히면서 네가 똑바로 일 안 하면 이 아이들을 괴롭히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인도의 대모노인 포렘찬드의 손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은퇴한 인류학 교수 쿠마르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가끔 가다가 책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나도 이런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책장에서 빼서 청소하다 말고 이렇게 보는데 쿠마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너무나 극률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쿠마르의 지도를 따라서 책을 한 번 썼는데 그 책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신데렐라가 된 한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한 작가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마르 교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계속 그 집에 하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늘 섬기며 배우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하일드라는 여인은 영원히 낙인 찍힌 절망이 모든 것이었던 그런 불쌍한 여자였지만 쿠마르 교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삶이 거룩해지고 위대해지고 멋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삿개오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 썰렁한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그 누구도 아니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철폐한 장벽 죄인의 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정의의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삿개오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삿개오의 장벽 제거입니다 주님이 삿개오의 장벽을 제거하니까 이제는 삿개오가 자기도 친히 장벽을 제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정서적 장벽을 제거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저와 그늘 여기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나 의욕이 넘치죠 급하게 내려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닐 만큼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의욕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즐거이 급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우울증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거룩한 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모든 정서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의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닫혀진 문이 무너지고 마음의 장벽이 철거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관을 그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고 자기 마음을 꼭꼭 닫고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 예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삿개호야 내려오느라 내가 내 집에 이와야겠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인생의 차원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반드시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발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회의 인간관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삿개호가 서서 죽게 여쭤오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삿개호는 지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죄인인 자기를 삿개호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추가했던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 삿개호는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매국노가 되어도 죄인으로 낙인치기도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돈이 모든 것이 없고 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기의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자기가 착주했던 사람들이고 삿개호를 가장 증오한 사람들 아니에요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들 지금 수근거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삿개호의 집에 들어가서 수근거리는데 바로 그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하면서 자기에게 담을 쌓았던 사람들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옛 생활을 청산하는 기적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28 서울수복구에 경동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헌금으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울태생으로 마포에 살던 김병문이라는 분이 이 부자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마포교회 장로였는데 굉장한 부자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 관계로 요정에 드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고 첩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마포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소문이 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도저히 자기 자신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내가 변화될까 고민하면서 자기를 정말 신앙으로 잘 변화시키고 인도할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게 되다가 경동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김재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에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창산할 마음에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낸 건축 헌금의 액수만큼 그만큼 제가 헌금을 하겠으니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공개하지도 말고 저에게 어떤 직책도 맡기지 말아 주시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어서 경동교회가 건축을 그렇게 멋지게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겠다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생각에 마포에서 장충동으로 그 교회 옆으로 그렇게 이사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첩들에게 위자료를 다 줘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장로로 나중에 뽑히게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말이 없는 장로였어요 그냥 계속 섬기기만 하고 많은 사람의 종처럼 섬기는 고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해주고 성도라 부르신다면 내 삶의 분명한 변화 과거에 좋아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기적같이 그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의 원인이었던 돈을 내어놓는 이 기적같은 일이 삭개우에게 일어난 것 이것은 스스로 장벽을 제거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추구하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추구하다가 사람들 사이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 더 모으려다가 더 싸우려다가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인으로는 낙인이 찍히고 상처투성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 삭개우가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던 것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생각에 이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재산이 필요 없다 천국에 가면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자기가 평생을 모은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너 가방 하나 큰 걸 준비해갖고 그 가방 안에만 담아갖고 와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뭐 집을 담아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가방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팔아갖고 금덩어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다 금으로 바꾸니까 가방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러실 줄 몰랐지랑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가방 안에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막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시나 했더니 베드로가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금덩어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흐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가져가느냐 무겁게 뭐하러 쓸데없이 이거 뭐 갖고 가느냐 했더니 내가 평생을 모은 거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는 해주겠는데 그거 쓸데없는데 그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인데 여러분 천국은 길이 뭘로 깔려있어요? 금으로 깔려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 천국에 가면요 흔하도 흔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삿개우는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귀하게 하신다면 내 소유 내 평생에 모은 건 내가 욕을 먹으면서 먹은 것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천국의 재산을 쌓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형제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순결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셔요 나를 미워했던 그 무슨 사람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 쬐는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들을 대할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하시디즘 전통에서 내려온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날 납비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동이 트는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제자가 손을 용감하게 들고 말했습니다 예 그건 간단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동이 튼 겁니다 그럴 듯 하잖아요 납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납비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크를 구분할 때가 바로 동이 트는 때입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너희가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 바로 천국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나와 장벽을 쌓고 죄인이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고 어둠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사케오처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다 나눠줄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까? 바다처럼 어떠한 것들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낙인 찍힌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낙인 찍어놓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 왕따시키고 여려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사케오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 용납받았다면 그 극률의 여김을 받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삽니까?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온천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이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주님께 용납받고 은혜받은 감격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야가 문제입니까? 정당이 문제입니까? 빈부가 문제입니까? 노사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삿개우도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용납하고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 작은 땅덩어리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이 좋은 봄날에 아름다운 계절에 왜 어둠 방에서 이를 깔고 있습니까? 삿개우처럼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절반 나눠줄 정도로 사랑하고 국룰이 여기며 천국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금윤 네 네 고객님